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거의 뭐 1세기, 100년 터울이죠. 근대와 현대를 오가는 이야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 예정인 남친한테 작은 할머니, 첩할머니가 있어요. 저 지금 충격이 너무나 큰데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결혼도 이대로 엎어야 하는 걸까요? 원제 남친네 집안에 첩할머니가 계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남친네 집안에 첩할머니가 있다는데 아직 생존해 계세요. 저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 저희 부모님한테도 말씀을 못 드리고 저 혼자 고민만 하다가 도저히 답이 없어서 이렇게 익명으로 여쭤봅니다. 일단 저희는 30대 초 중반이고 3년 동안 만났어요. 나름 오래 만났고 또 저희 둘 다 나이가 있으니까 당연히 결혼까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터라 이번에 자연스럽게 양가 집안 가족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여기서 처음으로 남친의 할머니도 만나게 됐거든요. 참고로 할머니 당신 연세에 거의 100세에 육박하세요. 100살이죠. 그럼에도 정신도 그렇고 육체도 그렇고 되게 정정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자꾸 아이고 이쁘다 이쁘다 이러셔가지고 목소리 힘도 좋고 발음도 정말 또박또박하세요. 그래가지고 저는 우와 할머니 진짜 대단하시다 이렇게 감탄을 하고 있는데 남친이 잠깐만 보자며 저를 따로 살짝 불러내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결혼도 해야 되는데 더 이상 숨기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더니 숨겨진 그 이야기를 하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지금 네가 만난 우리 친할머니는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본초고 여기 말고 다른 지방에 할아버지의 첫 할머니가 살아계셔 이러는 거예요. 참고로 할아버지는 20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저희 때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저도 모르게 욕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런 띠발 이게 뭔 개소리야 이렇게 물었더니 또 대답을 하길 할아버지와 할머니 이 두 분은 연애 결혼을 한 게 아니고 당시 할머니 친정이 워낙에 좋았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할아버지랑 정략 결혼을 하셨다고 합니다. 즉 두 분은 서로 얼굴 한 번 못 본 상태에서 어른들에 의해 강제로 결혼을 당한 거죠. 정략 결혼이라 그래 뭐 지금이야 진짜 말도 안 되는 미친 일이지만 그 시대엔 서로 얼굴 한 번 안 보고 그저 부모님이 지워주는 짝이란 강제 결혼이 가능한 시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 그대로 집안 대 집안으로 결혼을 한 거고 그래가지고 어쨌든 아이 낳고 그러면서 그냥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문제는 당시 남친 할아버지한테는 이미 진짜로 사귀고 있던 고향에 여친이 있었고 바로 그분이 지금의 첫 할머니라고 합니다. 아마 그쪽이 할아버지의 찐사랑이셨나 봐요. 그래서 비록 강제로라고는 하지만 결혼을 한 후에도 그분을 못 잊고 지내다가 계속 만나다가 결국 첩으로 들이게 된 거고 이 두 사람 사이에서도 자식들이 태어났는데 그 집안 후손들과 지금도 연락을 하며 지낸다 이겁니다. 여하튼 그래가지고 뭔데 이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는 건데 나는 어차피 안 봐도 되는 사람들 아니냐? 이랬더니 그게 아니래요. 어쩔 수 없이 보게 될 거랍니다. 그래서 내가 왜 봐야 되는데? 라고 이유를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바로 할아버지의 제사 당신 제사를 본처인 남친 집안에서 지내고는 있지만 첩 할머니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할아버지 후손이라서 당신 제사에 꼭 오니까 미리 알아두라 이겁니다. 대충 여기까지 들었는데 지금도 머리가 아찔해요. 아니 1923년도 아니고 2023년에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싶어요. 참고로 예비씨 아버지 저희 남친의 아버지는 막내라 제사를 지낸 의무가 아예 없고 며느리도 요리할 필요가 없으며 죄다 캐터링한다고 합니다. 사온다는 거겠죠. 만들어진 거. 또 반드시 아들을 낳아야 하는 그런 강압도 전혀 없고요. 제가 봐도 그래요.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첩 할머니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거든요. 아니 그 전에 이런 막장 드라마 같은 개념이 현대사회에 실존하는 것부터가 이미 저한테 너무나 큰 충격으로 와요. 여러분은 이런 집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결혼을 엎어야 되는 걸까요? 댓글 1번 현재 기준 100세 가까운 노인분들이라면 당연히 1920년대에 태어난 분들이겠죠. 그리고 아마도 할아버지는 그분들보다 더 이전에 태어나셨을 거고 보통 그러니까요. 이분들은 일제 강점기에 태어나서 성인이 되고 난 뒤에 겨우 광복을 맞은 세대입니다. 물론 이게 막 자락할 만한 일은 절대 아니라고 봅니다만 첩 하나 정도는 돈이 있고 또 손이 귀한 집에서는 생각보다 흔한 일이었어요. 60년대도 아니고 20년대에 태어난 분들을 2023년 기준으로 보다니요. 저는 그게 더 곤란하다고 봅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그냥 오지게 부자였구나 이러고 넘어가면 되지 뭐. 지금도 부자면 더 좋은 거고 아니면 말고. 2번 100년 전에 태어난 사람한테 현대적인 짓대로 어머머 이거 뭐야 너무 그지같아 충격이야 이러고 있는 게 더 웃겨. 이게 남친 할아버지가 글쎄 7살 때부터 곤방대 담배를 태우셨대요. 너무 양아치 집안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 시절은 어린 아이들도 어른처럼 담배를 피우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부모님한테 어떻게 설명 제대로 이야기해드리면 그 시대를 담보다 더 잘 이해를 하는 분들이니까 그냥 어 그래 오케이 이러실 거라고요. 3번 이게 남친 아버지 이야기라면 어머나 띤발 이게 뭐야 그지같아 이러면서 도망을 가겠지만 할아버지라니 뭐 그것도 100년 전에 태어난 분 당시엔 그런 게 생각보다 흔했던 거예요. 뭐 그래도 그쪽 식구들 보는 게 불편하다면 재산은 불참하는 걸로 협의를 보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럼 되는 거 아니야? 4번 그 시절엔 그런 짓들 은근히 많았어요. 본처랑 첩이라 아이고 형님 아우야 이러면서 잘 지내던 시절이죠. 특히 전쟁 끝나고 남자가 많이 없어져가지고 이런 거 되게 흔했어요. 5번 분명 첩 할머니가 아니라 작은 할머니라고 칭했을 겁니다. 그리고 남친네가 당연히 큰 집으로 통할 거고 반대로 그쪽은 작은 할머니네 그쪽이 작은 집이라고 통했을 테죠. 거기다 제사를 모실 때마다 같이 모인다는 것 자체가 이 두 집안이 딱히 나쁘게 살아온 건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러니 쓴이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6번 뭐 그 시절에 그런 집이 많았다곤 해도 이와 반대로 안 그런 집도 많았어요. 더 많았죠. 나 같으면 굳이 안 엮인다. 결혼 안 할 거야. 7번 여자 집안 좋아서 이루어진 정략 결혼에 남자가 찐사랑이든 뭐든 딴살림 차린 거면 진짜 이건 시대를 떠난 나쁜 놈 아닌가? 그 시대에 다 끌고 살았다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야? 자식이나 아들을 못 낳아 첩을 둔다는 거야 뭐 방송에서 많이 봐왔는데 찐사랑이라서 그 이유 때문에 첩으로 뒀다고? 나 이거 너무 막장 같은데? 8번 그 시절에 흔했다는 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뜻이지 일반적이었다는 건 아님을 분명히 염두해 두시길 바랍니다. 뭐 많아봤자 한 마을에 한 두 집 정도였어. 그랬을 거라고 여하튼 저였다면 그 집안과 그냥 그냥 아예 엮이지 않을 겁니다. 아시겠어요? 9번 아니 첩이야 뭐 그래 그 시절 그랬다 치겠어.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바로 남친과 가족들의 가치관이 아닌가 싶어요. 첩이라는 게 정말 아무렇지 않은 건지 시대가 그런 건데 뭐 어쩌라고? 이러면서 정말 아무렇지 않는 거라면 쓰리 남친도 첩을 만들 수 있는 일이니까 말이죠. 10번 저도 30대 중반 여자인데요. 예전에 돌아가신 저희 외할아버지에게도 첩이 있었어요. 또 이 사람들 사이에 딸도 둘 낳아가지고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처음 보는 아줌마 두 명이 오더니 우리가 네 이모다 이러는데 나 진짜 기암할 뻔했잖아. 11번 내 나이가 지금 50인데요. 예전에 정말 친했던 대학 선배 어머니가 바로 아버지의 첩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어쩌다가 소문이 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하튼 그 선배는 사람을 처음 만날 때 늘 엄청나게 긴장을 하더라고 사람들이 첩의 자식인 본인을 어떻게 볼지 몰라서 말입니다. 되게 반듯하고 예의 있는 사람이었는데 여하튼 이 선배를 겪은 이후로 그 후손들은 아무 죄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13번 솔직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요즘 애들 막 헐벗고 다니며 술 처먹고 온라이트 하는 게 훨씬 더 그지 같을 거라고 별 요상한 사람 다 보겠네. 그냥 헤어져! 13번 첩을 들인 게 당연한 거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일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정말 많은데 되게 웃겨요. 20, 30년대에 태어난 저희 아버지와 여섯 형제들 그 시절 일본 유학까지 다녀오고 그러셨는데 첩 들인 분 진짜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물론 그 윗대에는 첩을 들인 경우가 있었는데요. 그래도 첩의 자식이라며 차별이 있더군요. 특히 저희 엄마가 결혼을 하던 1960년대 중반만 해도 첩의 자식과 혼사는 입에 어울리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첩을 들인 건 분명 남자의 잘못인데 손가락질을 받는 건 왜 그 여자와 그 자식들인 걸까요? 여하튼 이거 가슴 아픈 일이긴 한데 첩의 삶을 선택한 건 바로 그 첩 할머니의 잘못이 맞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자랐고 또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위감이라면 저는 그냥 무조건 반대할 겁니다. 이게 참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이런 드립치는 거 되게 싫어하는데 아마 다들 그러실 겁니다. 살아있으면 요즘 사람이지 뭐 옛날 사람이냐고. 그런데 그렇게 감안을 해도 백살이라면 조금 그 시기에 한 게 아닌가 또 분명 여러 가지 핑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 시절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도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그때의 사건들을 현대의 잣대로 다루는 것보다는 과연 그런 것들이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남친이 이 얘기를 할 때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러이러 할 거다. 네가 이해를 해주면 좋겠다. 이런 태도가 아니라 야, 맞지? 우리 할배 짤지? 이런 태도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